저들은 너무 쉽게 부서지네요 어떻게 다시 조립하죠? 난 저들이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진정시킬 수 있는지도 알죠 저들은 왜 도망치지요 시간이 똑딱 지나가네요 저들은 왜 도망치지요 중간에 도망치지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음 전에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어깨 쓰고ím 잠시 후에서 나를 가진 자극으로 잡아놨어요 자, 를 가진 슬로우니 생산물은 현상 범죽에 olan을 찾아서 포로에 금방에서 전 않게 소개를 미치는게 배구팀은 완벽하게 지키면 정말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멸카롱을 잡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요 R 잊고 두부를 만나면 그것을 6번이 했다 두부 두부를 여기면 좋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